수영을 못하는 10대 지적장애인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녀 3명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적장애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미성년자 공범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지난 2월 1일 목포 북항의 한 선착장에서 피해자가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악용해 바다 입수 내기를 한 뒤 진 피해자가 입수를 거부하며 도망치자 강제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